미디어유스 정원호 기자, 스킨푸드 대한아토피협회, 한림화상재단의 화장품 기부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푸드가 대한아토피협회와 한림화상재단 등 2개 기관에 1억 2천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12일 기부했다. 대한아토피협회에는 7,500만원 상당의 로열헌이 착한 수분크림을 전달했으며, 이는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소외계층 어린이와 업무 관련자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국내 외화상환자의 료비와 재활치료지원 그리고 사회복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한림화상재단에는 4,500만원 상당의 제품 3,000개를 전달했다. 관계자는 아토피질환자와 화상경험자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 전했다. 닥터방기원 닥터방기원 구강케어로 카테고리 확장 칫솔, 치약선배 퍼스널케어 전문 브랜드 닥터방기원, 디아, 뱅기원, 이 칫솔과 치약을 새롭게 선보이며, 구강케어로 카테고리를 확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닥터방기원이 새롭게 선보인 구강케어 제품은 부드러운 와이드 칫솔과 깨끗한 치석케어 칫솔 그리고 수용성 메스틱검을 함유한 메스틴트 프레싱 치약 2종이다. 부드러운 와이드 칫솔은 구강구조의 딱만능과학적인 와이드 헤드가 적용돼, 한 번에 칫솔질로 넓은 부위를 빠르고 깨끗하게 세정한다. 얇고 부드러운 이중 미세모 212개가 식무대 닿기 힘든 치아와 잇몸 구석구석까지 효과적으로 케어한다. 나선형의 특수 가공 스파이럴모가 적용된 깨끗한 치석케어 칫솔은 마찰력을 높여 치아 표면에 치석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미세모가 치아는 물론 잇몸 사이 좁은 틈에 찌꺼기까지 제거한다. 두 제품 모두 99.9% 항균 효과가 인증된 위생 항균모를 사용했으며 개별 위생캡 처리로 복원과 휴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아래로 갈수록 굵어지는 일자 핸들 쇠입이 적은 힘으로도 편안하고 꼼꼼한 칫솔질을 돕는다. 칫솔과 함께 출시한 메스틴트 프레싱 치약은 구취에 특화된 치약으로 민트향과 플로럴민트향 두 가지 향으로 라인업됐다. 자연유래 성분과 5가지 유효성분을 최적 배합했고 구강케어에 불필요한 성분은 일절 배제했다. 부드러운 겔 타입의 투명하고 가벼운 제형으로 프레시한 사용감을 자랑한다. 특히 닥터방기온이 독자 개발한 닥터비메스틴트 TM는 국내 최초로 나노 입자화한 수용성 메스틱검을 향료로 사용해 더욱 강력하게 구취를 케어한다. 한편 닥터방기온의 구강케어 신제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닥터방기온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힐 누드겔 마스크 3종 리뉴얼 메디힐이 기존 누드겔 마스크 3종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12일 전했다. 누드겔 마스크는 메디힐의 특허받은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피부에 들뜸없이 완벽하게 밀착해 유효성분을 지속적으로 재충전하고 효능을 극대화한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더위와 장기간 마스크 착용 등으로 민감해진 피부고민 타파를 위해 메인 콘셉트 성분을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이 브랜드 측 설명이다. 3종 모두 아쿠아 쿨링 콤플렉스를 서브 성분으로 담아대라 오른 피부열감을 낮추는 수딩 효과를 부여하며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영양과 진정 그리고 수분을 전달하며 콜라겐 누드겔 마스크 티트리 누드겔 마스크 NMF 누드겔 마스크로 구성됐다. 특히 콜라겐 누드겔 마스크는 500달톤 저분자 콜라겐과 연애 유레 콜라겐 등 당력한 콜라겐 성분을 겔 시트에 담았다. 메디힐은 누드겔 마스크 3종 리뉴얼 출시를 기념해 7월 한 달 동안 50% 할인 행사를 올리브영 단독으로 진행한다. 메디힐은 누드겐 사운드입니다.